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할까요? 그래도 주최자인 제가 먼저 하는 게 낫나?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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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류픽님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한 애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각하신 산딕님 차례 아 저요? 아우 저는 뭐 모대 장인을 꿈꾸며 네 모데카이저 장인이 되고싶은 산딕에라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은 후넷님 네 미드모대 장인 후넷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제피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데카이저를 풀이하다못해 금속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제피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류픽님 어 장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좀 많지만 일단 모데카이저 유튜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야 이렇게 또 모대 다섯 명이 보였네요 모대 장인 다섯 명이 아 진짜 감회가 됐어요 이거 저희가 그 정확히 제가 예 저희가 아무래도 모대 장인인데 그냥 하면은 솔직히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아서 제가 룰을 하나 정했습니다 네 네 보시면 사다리 타기로 이제 템을 정한 갈 템을 정하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로 네 왜냐면 그냥 딜템만 올리면 저희가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사다리 타기로 1번 고르셨을 때 그 1번에서 탱템 뜬다 그럼 그 게임은 탱템만 올리시고 피읍이 뜬다 그럼 그 게임은 피읍만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다리 정할까요? 네네 정하시죠 산딩님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번호 한번 고르시죠 1번부터 5번까지 저는 가운데인 3번 하겠습니다 3번 네 네 피읍 당첨 산딩님 피읍 당첨 이제 이 게임은 피읍? 네 피읍 템만 올리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부네님 음 3번 제외하고 2번 하겠습니다 2번 공속 당첨 공속? 네 2,3번 2,3번 제외하고 베피님 저는 또 1번 하겠습니다 어 역시 펭 당첨 이번엔 땡이네 네 유펭님 그러면은 4번 5번 중에 어 5번 하겠습니다 5번 5번 치명타 아 치명타? 2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AP이네요 아 드디어 AP 한번 해보네 아 약간 피읍이랑 공속이랑 좀 아 아니지 제가 피읍 아 제가 피읍이었나요? 네 피읍이시고 이제 제가 AP 그리고 유펭님이 피읍이 피읍 피읍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네 피읍 괜찮아요 제가 해봤는데 총검도 총검도 총검에 뭐 뭐야 마채에 네 괜찮다 다 되죠 아 이 갱근이 저희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여 전혀 그렇지 않네 아 일단 저희 예 제 지인이긴 한데 일단 얄짤 없죠 일단 해봐야죠 뭐 와 근데 이게 저격이 야 뭐야 이거 가봉이라고 어 잠깐만 나 룬 룬이 왜 그래 나 룬을 안 바꿨네 어 오 오예 아까 전에 본거 아닌가 야 저격을 저격을 들어오네 아 산징님 아 오예 이건 상대분들이 류펭님 지인분들이랍니다 아 진짜요? 네 아 이걸 저격을 들어봐 이걸 저격하네 아 안타깝지만 이번 승리는 저희 저에게도 돌아오겠네요 거의 약간 그거 있어요 아 뭐야 엔트리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우쉐 아 아 이거 단일모드는 돈이 많구나 네 950원 많아요 아 젠장 도란 아 근본으로 가버렸어 아 역시 근본이었어 이럴 때 상대 올라프면 지엔장 올라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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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란 2개상 도란 아 올라프면 유튜브각이긴 한데 나오면은 네 저희 시체가 되지 않을까 나오면 개고생입니다 그냥 그냥 시체가 될 것 같은데 반으로 죽습니다 나오면 못가야 저희 사면 승 연승이 안 돼서 야 일단 저 좀 착취룸이거든요 아이고 뭐 핸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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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스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아 matters 응 나이스 요 troll 아 저분 공수 아 이거 이거 옳은 룬이네 오 México 올아크 나우면 류팽님이 반당일진이라고요 아 그렇네 지인분들이 올라프면 요quele прост te 아아! 금본 탱론 뭐냐구 아 근데 일단 처음에 딜이 안나와 치명타라 가렌 단체로서 그런지 많이 좀 센데? 생템이잖아 고찰 전야를 봐야겠다 전야도 생템이니까 에이 정신이 살짝 없긴 한데 아 어 오 달다 뭐야 일단은 템을 어떻게 짜야되려나? 치명타면은 공속신 가도 되죠? 이거 깔끔하게 아 네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인게 제가 제일 물몸이어서 에이피면은 존냐 올려야겠다 존냐 필수 땡겨 잡자 평타 착취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누가 딴거죠? 세십 끊고 기부천사 후냄 네 오 오 2 평타 마무리 적으로 네이스 역시 근데 장인분들은 달라 오 어 이거 타입에서도 하나 더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지행장 탑취 저희는 뭐 그냥 천천히 하죠 뭐 어차피 생생 나와야 센거라 아 미드는 매드몰이 찍고있네요 아 미드네 와 아 잠깐만 참 무거 하하 너무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느정도 밸런스 조절이 되면서 저희 알코올의 힙으로 착취까지 들어주고 하하 알코올의 힙 알코올이 힙합을 안해 살짝 사리는게 졸듯하긴 하는가 어 게임이 너무 쉽다 싶으면 톱보순 넣으면 돼 아 그분 그분 지옥인데요 팀 내내 지옥이 있네 얘 궁 또 있진 않겠지? 어? 어 리팽님 이기나? 와 이건 아쉽다 이게 치명타가 나와야돼 템이 아 난 천공이 빨리 나와야돼 나 가렘대면 솔직히 들어가는 순간 갈릴거 같은데 아 아 근데 AP라 그런지 많이 쉽다 가렝 가렝 이루와 아 이거 AP 추가해도 되나? 너무 너무 그건데 어갓 레벨이 왜이래 야 모델이 검을 그니까 수치다 폭풍 가지 폭풍 가지 도대로 살다살다 폭풍갈키가게 될 줄은 꿈에서 몰랐습니다 뭐 또 다리물들 와 이번엔 이렇게 단단해 학원에 있는데 열매 없나? 아 열매가 없네 갑니다 같이 먹읍시다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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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딴딴하긴 딴딴하다 진짜 와 템을 저렇게 가는데 왜이렇게 딴딴해 에이 이분 이대로 해볼만 합니다 이걸 죽어버리다니 어 어디갔어? 어떻게 도망간거지 어디로 붙은거지 시작합시다 아 살랄불이 왼쪽 벽으로 나간거 같은데 전멸인가 그걸로 아 어 와 와 아 여기로 넘어갔다 캐리 받아야겠다 버스 받아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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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척충 어 잠만 잠만 전 데려가겠습니다 와 빨라 아 템트리가 걸림돌이긴 하죠 저 빼고는 지금 자신과의 사투 중입니다 다들 괜찮습니다 그 때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얘가 생긴 것만 보면 AP 같지가 않아가지고 저 이제 처음봤을 때 AP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 잠만 토탑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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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속 템트리는 AD AP 상관없는데 근데 AP템트리 중에 저거 레저같이 섞여있는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피드템 뭐 갈만한게 별로 없네 AD를 가야되는구나 얘는 AD에 아무래도 맞죠 몰락이라고 중무도 근데 중무 좀 애매하긴 한데 올릴 수 있고 근데 하 … … 아 … … … … … … … … 어? 펜타? 펜타? 안 때려 난 안 때려 난 안 때려 펜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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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! 야 친구야! 얜 가도 드립띠어! 가도 드립띠어! 가도 드립띠어! 얼른 와! 얼른 와 얼른 와! 여깄어 여깄어 여깄어! 여깄어 잡아! 펜타! 펜타! 당연히! 와 이런 개 어거지가 가능하구나 와 모델이니까 가능 아 이렇게 가둬두는거 처음하는데 이런 갑챔 모델카이저같은이라고 결국 이기네 하죠? 넥서스인데 여기 서서 하죠 갑니다 갑니다 한 대 부활하려면 아직 시간 남았거든요 부랴부랴 뛰는 중 아 이거! 아이고! 차가가구만! 이거지 어 너 좀 많았어! 어디갔어? 이거죠 아 아 아 우대님 까기 아 결국 이게 이제부터 1승이죠 이거 네 이제부터 1승 이제부터 아 근데 뭔가 3승 그냥 깔끔하게 하고 갈거 같은데 아 그러게요 다섯명이 다 그러다보니까 다 잘하셔가지고 근데 올라프 만나면 올라프 만나면 또 그래도 능력치는 뺏기니까 뭐 해보죠 일단 어 어 아 해봅시다 일단 저는 똑같이 메자이 한번 가겠습니다 이 고쳐졌냐구요? 아 고쳐졌나? 너네 안 고쳤어요 아직 아 아직 안 고쳐졌어요? 네 어휴 일을 안하네 이동관련 아이템 야 뭐 이래 이거 템이 하하하 똥구대기들 반 있는데 뭐야 쟤 아 요네를 상대해본 적은 없는데 만나본 적은 있어도 어 마취에도 이속이 있는지 몰랐네 어 마취 가셔도 됩니다 아 부럽다 저거 아 포식자 아 내꺼 아 아 와 딸 딸 딸 다들 라인 기억하십니까 네 예 네 제가 믿어 호 호 호 이거 바보 뭐야 이거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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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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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봉이 형 이거 너무 벨봉 인데요? 아 요네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구만 모델이 더 무서워 저희는 강철이니까요 이 헬스기기로 백날 찔러볼라 하지 나이스 오 야 야 어쩜 이거 아웃 오호 어 CS 맞고 뭐야 어? CS 맞고 뭐야 저건 미니언이요? 네 미니언 오피설 시청자분들 증명됐습니다 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이 중요하죠 그렇기엔 템 눌러보면 템이 정말 야오 다들 이기적이여 공석인데 공석이고 이석이고 치석이고 떠났어 어떻게든 끼어서 AP 맞춰가고 하하하하 아니 진짜 너프 너프 시가팔 것 같다 이거 연회 밴 안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풀려요 아오 살았어 어 류펭님이 센타? 어? 류펭님이 센타? 어? 메자 1을 지켰어 아 아까부터 계속 거드려달라는 것 같은데 저거 지금 감이 없네 뭐야 Q 한 대만큼 죽었어 아 완전 개꿀이다 그럼 더이상 뭐 풀릴까봐 걱정 안해도 된다 지금 아까비 어우씨 와 우물에서 나온거였어? 와씨 거리가 그냥 아 우물 민병대로 여기 아야 이거 야악인데 너무 야악인데 어우 불쌍해 한번 더 뭉쳐서 하죠 아우 나 죽기싫어 기술타고 아 야아 주지 끝났다 야 주지 아 여러분 너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너프 들어가야겠네 아빠나 야하는 믿음 거기다가 나빈아 클래치 아빠나 아 고소해 아 고소해